그렇다면 이제 장정화를 돕는 청각 활용법을 알아볼 차례. 먼저 청각과 함께 활용한다는 재료를 손질해 보는데. 오징어 아닌가요? 아 이건 오징어가 아니고 한치인데요. 청각이 씹히는 식감과 잘 어울리는 한치를 이용해서 대장을 깨끗하게 비워줄 청각 무침을 알려드릴게요.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손질한 한치를 빗냄비에 넣고. 이때 물이 아닌 소주를 반 컵 넣어 떠내듯이 익히는 것이 포인트. 그래야 한치의 비린맛을 제거하면서 탱글한 식감을 살린다는 것. 무엇보다 청각과 한치를 함께 먹는 것은 장정화를 돕는 섭취법이라고 하는데. 청각 무침에 한치를 넣어주면 청각에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한치의 풍부한 타오린 성분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 함께 드시면 대장 건강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청각 무침의 맛을 좌우하는 양념장은 장내 유육균을 들려주는 된장을 배수로 하는데. 여기 또 한 가지 포인트. 된장과 함께 소스의 포인트는 들기름인데요. 청각에는 대장 점막에 염증을 억제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생으로 섭취할 때보다 기름과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이 70%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을 넣어주시면 맛도 좋아지고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손질한 청각에 양념장을 넣고 조물조물 무친다. 쫄깃쫄깃 대친 한치와 아삭아삭 채선 오이까지 넣어 골고루 무쳐내며 씹을수록 고소한 장정화를 돕는 청각 무침 완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